자, 또 이제 다음 누구지? 지효야, 너 어디야? 아, 송주가 어디다 숨겼지? 아니... 여기 누가 다 일단 뒤집어 가긴 했는데 왜, 지효야? 아니, 오빠... 왜? 아, 없는 사람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숨겨놔야겠다. 오케이. 여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 내 거 못 찾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안 가르쳐 주겠지? 왜, 너 여기 자꾸 있어, 지효야? 그러니깐 얘가 딴 데는 안 그런데 여기만 들어. 아니, 오빠, 안 가르쳐 주겠지? 아니, 여기만 들어. 아니, 여기만 들어. 아니, 여기만 들어갔어요! 아니, 여기만 들어갔어요! 여기만 들어오면 얘가 들어오더라니까? 저 방도 들어갔다고요. 섹션을 낳읍시다. 형이 여기 맡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무조건 있어. 뭔가 지효가 좀 초저하는 느낌이 좀 오지? 이렇게 단순한 데는 없을 거야. 그치?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무조건 있어. 송지효가 여기 온 거 보니까. 뭐야?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뭔가 지효가 좀 초저하는 느낌이 좀 오지? 뭐야?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foestra ambtatte. poopiest. jg.to 한두grund만 있어요. 아, 정말? 좋아 좋아. 됐어, 나중에 찾으러 가야 돼. 됐어. 자, 투풍 클리어. 오케이! 자, 다음 타임?